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? 디터람스의 디자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. 앱플에는 굉장히影響을与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과 인류의 미래를 고민한 최초이자 최후의 디자이너. 그것은 전혀지역을 가진 않습니다. 제 시각은 중앙에 대한 문제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물론 디자인의 소식을 얻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이런 상황을 얻고, 이것이 매우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참치해? 디터람스 그가 인류에게 남기는 메시지 Less but better